날씨입니다. 이번 주부터 큰 추위는 물러나겠습니다.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, 대구 7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. 추위는 누그러지지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. 특히 중부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걸로 보여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JTBC 아침앤을 마칩니다.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